야 꺼니 엄마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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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꼬리 흔들고 어? 어? 이게 뭐야 꼬나? 어? 야 보자 너 입 입주의 입주의 마 마 마 오빠야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올라가가지고 어? 일단 내려와 위험하니까 꼬리 야 야 야 야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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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Dass 까 야 야 상추 먹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~~몸몸몸... 와 이 애교 부리는거 봐 진짜 고단수다 너 꾼이 오늘 저녁 굶어 저녁 굶어 뭐 꾼아 진짜 엄마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야 뭐라 할 수도 없고 귀여워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눈여가 보고 있다가 엄마 없을 틈에 올라가가지고 다 뜯어먹어버렸어 짜 짜고 싶은대로 다 해라 봐라 아 귀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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